가속 단속 구간이 오다 그 저기 왜냐면은 그 문화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도 하하하하하 아무튼 누님 그러면은 2월달부터가 좀 바빠지시는게 언제부터가 바빠지시는게 보통은 작년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에는 주로 이렇게 어떻게 누님 그 타이테이블이 대충 어떻게 돼요? 일주일 이렇게 보면 보통 월요일 수업이 어떻게 500m 앞 50km 신호위반 바속단속 구간이 오다 맹심없어 신영 1km 앞 50km 신호위반 바속단속 구간이 오다 그러면 거의 뭐 수업할때는 거의 저녁수업도 있어요 내가 잘 몰라갖고 그게 어느정도 인원이 돼야 또 강의도 만들어 주는거잖아요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 500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유타야 내 행심없어 뭐라봐 유엔체 50km 50km